쉽게 잘자 이끌어? 수비 팀 승리 제발 수비 팀 하지마 가자 제발 로터스입니다 근데 혹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현 수비 한 번 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너무 힘든.. .. 하고 싶어요 좀 잘 모여야죠 여러분 이걸로 치킨의 운명이 갈립니다 가 볼게요 로타스고요 로터스구요 자 픽 뭐 올려놓는지 보겠습니다 몽녀님 레이즈 칼픽 자 요시루님 여전히 하버픽 올려놓으셨고 와 그럼 레이즈 대결이네요 궁로 이야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판 이번에는 실수없이 중계를 해보도록 첫번째판 두번째판은 편집자님 편집할 구간이 많으실텐데 수고하시고 이번판은 제대로 해볼게요 자 로터스 궁롤 처음에 A에 다 드글드글 하죠 지금 A에 드글드글 모여있어요 드글드글 그리고 수비도 지금 드글드글 A로 다 모여있어 지금 A에서 그냥 대환작 파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정답 나무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러쉬리네요 다 많이 있어 오 나무쪽도 너무 커 와 와 와 러쉬를 너무 잘해요 나무 파는게 정말 좋은 전략이었네요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요 만났는데 레이즈가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이야 공격을 너무 잘해요 와 진짜 사이트를 눈 빡빡한 사이에 털어버렸어 연막 깔아주고 링크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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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건 갈겨버리고 들어갑니다 레이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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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러분 뭐다 갈러란트는 삼나부터 지금부터 자 이렇게 3인칭으로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QQ 뛰시나요? 쉐리프 QQ는 저도 처음 보는데 안 뛰네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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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싸이! 와 근데 아직까지 지금 팀원들 너무 느려요! 어떡하나요 쟀트? 그냥 외롭지 않게 저라도 여기 같이 있어드릴게요. 아니 수비팀 이러면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공격팀이 빠른 템포로 오고 있는데 백업이 느리고 리테이크가 안돼요. 이번에는 이 사이트를 가보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여기는 킬조이 세팅! 스카이가 보고 36개 중랭랑! 지금 지금 킬조이 위치 못 잡고 있어요! 공까지 투자합니다! 공에 찍혔어! 킬조이 죽었고! 끝났어요! 와 공격 너무 잘해요! 세트 다 먹었어요! 과연 웅령 쇼트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와! 칼! 칼부림이! 스파이크 설치! 지금 너무 느려요! 덕탄 받아라!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공격을 너무 잘하십니다. 어쩌면 좋죠? 오! 이번에는 찌드소서 가네요? 어? 오! C에 했다면 시야를 훔치겠어! 킬조이! 세팅! 뜨나요! 빠집니다. 우와! A를 여기까지 팠어? A 설을 하네요. 설치와 동시에 사망! 아군가 여기서 사망!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확고!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사고! 큰 실소를 저질렀다. 에이스 가봐요! 에이스! 깜짝이야! 와! 에이스. 목력! 에이스! 에이스! 기적적인 1라운드를 따옵니다 야 이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어요 이거지 이거지 아 쇼티랑 쉐리프를 사놓고 번갈아 쓰는 전략 가보자 가보자 수류탄 폭 던지고 A에 만쳐 많은 거 확인하고 총 바꾸나요? 쉐리프를 바꿉니다 아니 저기는 판매가 있거든요 팬텀에 가버렸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보여주나 세트 시야를 훔치겠어 한 명 해체해야죠 한 명 해체하고 한 명 해체하고 한 명 해체하셔야죠 나이스 너무 좋았어요 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팀원이 하나씩 해주고 있네 수비팀 나이스 이 지점에 따라서 아 얘 슈트 맞춰네 넷 명 나이스 나이스 수비팀 연달아 4점을 싸웁니다 연달아 지금 상대에 수비팀 돈이 남아 도와준 오퍼를 산 거 같은데요? 과연 오퍼 실력 궁금합니다 드레터 보여줘 오퍼 보여줘? 카나? 카나? 설치 중이고 스파이크 설치 슈트에 두 명이 가버리네요 쫙쫙 해봐요 아브리 한 명 남았습니다 우와 슈트에 두 명이 가버리네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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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이걸 동점으로 만드는 수비팀 근데 지금 기세 좋을 때 더 따야 돼, 2점 더 따서 7대5 안 만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눈촛 깔고 들어갔는데, 제트가 오퍼들고 있죠. 자, 나무로 진입하는데요. 자, 몽룡레이즈, 몽룡레이즈 지금 맞고, 드림각인데요, 궁각! 궁각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죽이고, 포개 죽었습니다. 이거 나가서 한 명 봐줘야지. 나가서 잡아야 돼요, 해지한 것 봐! 개맛있었어요, 방금 몽룡레이즈. 자, 1점 더 떠나요. 연달아 6점 닫는데요. 아, 이걸 역전에 성공하네요. 자, 피에 찍혔습니다. 피에도 찍혔고, 시에도 들킬 것 같은데, 여긴 묵룡 혼자 있거든요. 점프 피킹 계속합니다. 두 명 찍혔어요! 두 명 찍혔어! 이렇게 들고 대기한다. 사이버 궁까지.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자, 나머지 팀원들이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우, 어디! 스파이크가 C 지정에 떨어졌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까? 또 레니다, 괴물인데? 투어 자, 과연 6대6인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승리가 기울지 와 지금 조용히 삐를 파는 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낚시 자리에는 레디언트가 갑바까지 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 발소리 샜어요? 바로! 와 너무 많이 탔! 일찍까지! 이야 이거는 레이스가 다 했네요 세 명을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사이퍼는 C 세팅을 하고 있고 공격팀은 지금 A 쪽으로 가고 있네요 사실 이 코라운드라 총만 떨궈도 이득이 있네요 자, 하버 장막 칩니다 시야 최단 아니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여기 스파이크다 이게 무슨 너무 무서워요 지금 범죄가 일어났어요 범죄가 지금 3년속으로 일어났어요 저 C 사이트 지금 낚시 자리 낚시 자리 체크합니다 아니 아이언한테 레디언트가 어 B로 놀리네요 어 B로 놀리네요 오우 C 저거 어 뭐야 C야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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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좋아 와 칼찌가 아니 칼찌가 자꾸 여기저기서 범죄랑 칼찌가 저 나무를 파는 전략인가요? 자 이미 A 사이트에 3명 왔고 오 디치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여시로 디치 여시로 디치 여시로 디치 오 나이스 자쿵 아이고 한 명 남았습니다 공세 장치는 깨졌으나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rappy 자 월샷 월샷 너무 좋았어요! 비해 많은데 과연 레디언트가 몇 명이나 따줄지 관건입니다. 소리, 사운드 들렸죠? 들렸고 폭으로 저지하면서 페이드톱!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고 빠집니다, 빠집니다, 빠집니다! 이 때 디츠가 많이 못 잡고 Z한테 갈렸어요! A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이퍼가 과연 오디네, 사이퍼 안녕! 그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에 오디디 대기하고 있는데! 오디디 대기하고 있는데! 어이구! 내가 찾아주마! 자, 이런 걸 레디언트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파티를 열어볼까? 와! 끝이에요, 끝! 궁으로 마무리! 이거를 동점으로 가네요. 자, 총 상태가 어떻죠? 오! 발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격팀! 돈이 안 나와요! 이러면 총 차이가 쉬게 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조용히 파고 있습니다, A. 자, A에는 레이나밖에 없어요! 자, A! 레이나랑 과연 얼마나 빠틸 수 있을지! 와, 레이나랑 이걸 살았어요! 랩이 다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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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 와 역전의 역전! 다시 역전을 합니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는 우리 레디언트 팀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와 이거 손에 땀을 쥐는 승부 이렇게 되면 지금 돈이 이제 진짜 돈이 없어요 하브 오퍼 하지만 A에 조용하고 B로 많이 가고 있죠 와 B에 드글드글해요 셰리프 이 사람 한 명 있어요 어 이러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류탄! 이게 뭔가요? 이게 뭔 샷이죠? 여기 오딘이 있어요? 끝나나요? 어떻게 끝나나? 이걸 왜 안 쏴요? 페이든은 왜 오맨을 봤는데 왜 안 쏴? 오히려 잡힙니다 페이든 이렇게 되면 몰라요 30초 남았습니다 시간 30초 여기로 가야 돼요 시 가야돼? 세팅 어떻게 할 건데 세팅 어떻게 할 건데 세팅 오 걸렸어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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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파트 너무 재밌었다 아무튼 여러분 결국 승리팀은 우리 레디언트 분이 계신 2팀 2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저 진짜 근데 엄청 오더도 엄청 아니 모르겠어요 너무 빨개졌어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뭔가 빨쌈해요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연달아 육랄이 따졌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와 이거 드라마인데? 이거 이기면 진짜 드라마인데? 했는데 또 역전에 역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판에 진짜 너무 멋진 플레이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여러분 오늘 경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일단 참가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승하신 팀께는 바로 개인 디코로 기프티콘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열 생각인데 또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마음 너무 재밌는데 아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유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 도와주신 녹화 도와주신 충주님 타조 라몽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 1회 RAT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람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토너먼트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재밌게 제가 중계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중계를 못 하거든요 어 어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좀 해설 잘 하실 수 있는 라디언트 분 한 분 모셔가지고 라디언트 분이랑 저랑 같이 하고 조금 더 연습도 해 올게요 부족한 해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1회 RAT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관람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